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해당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및 전국의 농촌지역민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말까지 순창군 쌍치면의 피노마을을 역사 문화와 함께 관광숙박까지 가능한 농촌관광거점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피노마을은 구내 거점마을로서 인근 마을들과의 소통 및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 생산되는 마을특화 생산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압성로, 역사문화탐방로, 훈몽제를 통해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체험마을로 성장시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노마을에는 녹두장군의 역사가 담긴 전봉준관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녹두장군, 빨치산 등을 근현대사의 역사를 느끼게 하고 전통문화교육을 비롯한 각종 역사체험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0억원을 투자해 농촌관광거점센터 및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며 각 마을에 농촌체험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감사합니다.